안녕하세요. 저는 애견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의 집 기둥은 뽑아오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요. 무능력한 가족들을 먹여살리며 가장 역할을 하는 남자와 결혼하면 피곤해진다는 말이잖아요. 결혼 후에는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온 시댁 식구들이 결혼 전처럼 남편만 바라보고 살고 있으면 아내 입장에선 난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왜 하필 남의 집 기둥을 뽑아와 결혼을 했을까요? 그것도 착한 기둥도 아닌 파렴치한 짓을 골라하는 썩은 기둥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얘기는 썩다 못해 팍삭 주저앉은 그 못난 기둥. 바로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착한 줄만 알았던 그 인간이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못된 인간에게 의지하던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여하지 않지만 남부럽지 않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저와 오빠를 키우면서도 틈틈이 일을 나가시는 등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아빠도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일하며 항상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은 그 흔한 부부싸움조차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 자라서 그런지 오빠랑 크게 싸우는 일 없이 친하게 지냈죠.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끼리도 그 화목한 분위기는 그대로였어요. 저희 아빤 여동생만 4명이 있는 집에 장남이었는데 고모들하고 워낙 친해서 평소에 교류도 많이 했죠. 아빠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고모들과 통화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어 오빠 이번 주말에 시골에 내려온다고? 에이 바쁜데 좀 쉬지 뭐하러 내려와. 우리 아버진 내가 알아서 잘 챙기고 있다니까. 그동안 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닌다고 고생했는데 이젠 우리한테 맡기고 좀 쉬어. 그래도 장남인 내가 가서 아버지 챙겨드려야지. 너야말로 주말에도 가게 때문에 바쁜 거 아니야? 장사 하루라도 안 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그러지 말고 내가 갈 테니까 넌 가게나 나가 봐. 오빤 내가 뭐 1년 365일 가게에만 붙어있는 줄 아나 봐. 주말엔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나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 아참 요즘에 세훈이가 애들 키우느라 많이 피곤한지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더라.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세훈이나 좀 챙겨. 내가 붕어집이라도 좀 지어서 올려보낼 테니까 세훈이랑 같이 꼭 마시고. 알았지? 의 좋은 형제라는 전래동화를 아시나요? 옛날에 어느 형제가 밤마다 서로의 집에 벼딴을 가져다 두었다는 내용이요. 전 아빠가 고모랑 하는 통화를 들을 때마다 어릴 때 읽었던 그 동화책 내용이 생각나 혼자 실실 웃었답니다. 고모들은 저희 엄마와도 사이가 좋았는데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어른들이 생각하기엔 아니었나 보더군요.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여름 방학 때 집에서 방학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웃집 아줌마가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열린 방문 틈으로 엄마와 그 아줌마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민영 엄마 어떻게 민영 아빠랑 결혼할 생각을 했어? 집안에 하나뿐인 장남에 시누이가 넷이나 되잖아. 보나마나 시집살인 따놓은 당상인데 지옥불이 스스로 걸어가는 줄도 몰랐던 거야? 에휴 시집살인 무슨 우리 시댁은 그런 집 아니야. 내가 여태 애 둘 낳고 사는 동안 시집살인커녕 그 흔한 시누이짓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 민영 아빠가 어릴 때부터 시누이들을 잘 챙겨줘서 그런지 몰라도 시누이들이 얼마나 우리 가족한테 잘해주는데 때마다 나 먹으라고 붕어집에, 칡집에, 몸에 좋은 건 다 챙겨주고 우리 애들한테도 친자식처럼 잘해준다고.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시집살이가 뭔지, 시누이 짓이 뭔지도 모를 때였어요. 그냥 엄마, 아줌마의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 아빠가 고모들이랑 사이가 많이 좋은가 보다 하고만 생각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고모들은 입학을 축하한다며 저희 집에 찾아와 선물을 이것저것 많이도 주더군요. 가방에, 화장품에, 신발에 딱 봐도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 제품들이라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에이 고모들, 저 선물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괜찮은데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아니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받어. 우리 예쁜 조카가 대학교에 들어간다는데 고모들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민영아, 고모들이 너희 아빠 덕에 학비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었던 거 너도 들어서 알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너희 아빠한테 받은 거 생각하면 이걸로도 한참 모자라. 원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니? 우리가 너희 아빠한테 받은 만큼 조카인 너한테 다 해줄 거야. 저는 친달처럼 절 챙겨주는 고모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 후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 번 돈으로 립스틱을 하나씩 사서 선물하기로 했죠. 그런데 화장품 가게에서 립스틱을 고르는 저를 보고 친구가 그러더군요. 야, 너네 집 화목한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대단하구나. 우리 고모들은 명절 때 나보면 맨날 살 빼라는 둥, 성적이 그게 뭐냐는 둥, 잔소리만 해대는데. 용돈도 설날에 세배해야 겨우 만 원짜리 한 장 준다고. 게다가 툭하면 우리 아빠랑 싸우기만 하고. 아휴, 나도 너희 고모들처럼 좋은 고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부럽다, 부러워. 저는 그제야 저희 집이 다른 집보다 특별히 화목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고모들이랑 사이가 좋은 집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고모들이 명절 때마다 엄마를 괴롭힌다면서 기분 나쁘다고 욕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전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빠의 착한 심성 때문이라는 것도 깨달았죠. 엄마도 저와 오빠에게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몇 번이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절 안쳐두고 이런 말을 하신 적도 있어요. 민영아, 나중에 꼭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하거라. 남자는 인물도 돈도 다 필요 없는 거야. 인물은 나이 들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돈은 열심히 일하면 가족들 먹여살릴 만큼은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아빠 같은 남자 만나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족들한테 잘하는 남자가 최고란다. 저는 엄마의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빠의 그런 모습을 좋아했기 때문에 엄마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꼭 엄마가 말한 것처럼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 같은 남자가 뭐 그리 흔한가요? 저는 아빠 같은 남자만 찾다가 남자친구 한번 사귀어 보지도 못한 채 대학을 졸업했답니다. 사실 대학교를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남자 만날 시간이 없기도 했어요. 저에겐 애견호텔을 운영하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졸업한 후에도 곧바로 취직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자격증도 따며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갔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저는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꼈으며 열심히 모은 돈에 대출을 조금 받아 작게나마 애견호텔을 개업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엔 애견호텔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터라 신기하다면서 한 번씩 찾아주시더라고요. 어머 시설이 깔끔하고 너무 좋다.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 가야 하는데 저희 집 말썽꾸러기들 맡길 데가 없어서 곤란했거든요. 시간 맞춰서 사료도 주시는 거죠? 저희 집 애들이 밥시간 넘어가면 미쳐서 날뛰거든요. 원래부터 강아지를 좋아했던 터라 몸은 힘들어도 행복한 나날들 뿐이었습니다. 청소를 아무리 자주 해도 개털이 사방에 날리고 배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애들이 바닥에 똥오줌을 싸는 바람에 자주 치워야 했지만 귀여운 강아지들과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말썽부린 애들한테 다리를 긁혀도 손을 물려도 귀엽다는 생각뿐일 정도로요. 그렇게 애견호텔을 운영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친한 학교 선배가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군요. 제 이상형이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던 선배가 딱 너한테 맞는 남자라면서 만나보라고 했죠. 그렇게 전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선배의 말대로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특히나 가족들한테 정말 잘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는 대학교에 다니는 여동생이 두 명 있었는데 저랑 데이트를 하는 와중에도 동생들에게 전화가 오면 상냥하게 받곤 하더군요. 어 희수야 오늘 친구들이랑 공연 보러 간다고? 갔다가 너무 늦지 않게 집에 들어와.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밤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면 큰일 나. 아참 그럼 저녁은 친구들이랑 먹고 오겠네. 그 근처에 오빠가 아는 맛집이 있거든. 용돈 보내줄 테니까 친구들이랑 거기 가서 맛있게 먹고 와. 후식으로 커피랑 빙수도 사 먹고 알겠지? 세상에 이렇게나 여동생한테 자상한 오빠라니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입꼬리는 내려갈 기미를 안 보이더군요. 항상 아빠 같은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이 딱 그 사람이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남편과 연애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저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부모님께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엄마, 아빠, 제 남자친구예요. 엄마가 항상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부모님하고 여동생들한테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부모님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셔서 저는 그 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남편과 결혼한 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 건지 저희 부부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운영하던 애견호텔은 점점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고 남편은 운 좋게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답니다. 여보, 역시 내가 엄마 말을 듣길 잘한 거 있지? 아빠 같은 남자를 찾다가 당신이랑 결혼했더니 모든 게 이렇게 다 잘 풀리잖아. 난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너무 행복해. 시댁 식구들도 남편이 대기업으로 이직하자 삘 듯이 기뻐하더군요. 남편은 기분이 좋다며 전에 다니던 회사 퇴직금으로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에게 용돈도 턱턱 쏘며 뿌듯해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결혼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후회할 줄은 까맣게 모르고 말이죠. 남편이 워낙 시누이들과 친하게 지냈던 탓에 저도 금방 시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애교도 있는 살가운 성격이라 금방 가까워지더군요. 첫째 시누이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이었는데 심심했는지 매일같이 제가 운영하는 애견호텔에 놀러오더라고요. 언니 저 왔어요. 우와 이게 다 몇 마리야. 언니네 애견호텔 장사 진짜 잘 되네요. 어제도 많았는데 오늘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덕분에 난 맨날 강아지들이랑 놀고 이게 웬 행제야? 그러게요. 아가씨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그나저나 점심은 먹었어요? 지금 요 앞에 가서 밥 좀 사오려고 하는데 점심 안 먹었으면 같이 먹어요. 우와 좋아요. 그럼 전 오므라이스 먹을래요. 아 그러지 말고 언니 카드 그냥 저한테 주세요. 제가 나가서 밥도 사오고 커피도 사올게요. 그런데 시누이가 놀러오는 것도 한두 번이야 좋지 너무 매일 오니까 부담스럽더군요. 한 번 오면 하루 종일 놀다가 가는데 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강아지들이랑 놀기만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불편하더군요. 그래도 시누이인데 밥을 굶길 수도 없고 밥을 같이 먹자고 하면 홀라당 제 카드를 가져가서 밥이며 커피며 디저트까지 사오는데 그 금액이 쌓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게다가 청소하느라 바쁜 저한테 어찌나 제잘제잘 말을 걸어대는지 방해되니까 그만 좀 와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더군요.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여보, 첫째 아가씨 말이야 우리 가게 너무 자주 오는데 좀 못 오게 하면 안 돼? 일하는데 너무 방해도 되고 밥값이며 커피값이며 지출이 너무 많아져서 왜? 걔가 가면 당신도 안 심심하고 좋잖아. 말 안 통하는 걔들이랑 있는 것보단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그리고 밥값이랑 커피값 좀 쓰면 어때서 남의 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동생한테 들어가는 건데 가족끼리 그런 거 아까워하는 거 아니야? 역시나 여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남편한텐 제 말이 전혀 통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한테 직접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이 되자 시누이는 당연하다는 듯 저희 가게에 놀러왔고 저는 그런 시누이의 옆에 앉아 말을 꺼냈어요. 아가씨 그런데 취업 준비 중이라면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맨날 이렇게 놀면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앞으로는 저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까 여기 올 시간에 취업 준비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어때요? 아가씨가 괜히 여기에서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에이 취업 준비야 남는 시간에 하면 되는 거죠 뭐 전 그냥 지금 이 시간을 즐길래요. 언니네 가게에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들이 많은데 어떻게 안 오고 배겨요. 그리고 뭐 만약에 취업이 안 되면 또 무슨 걱정이에요. 어차피 대기업 다닌 우리 오빠가 먹여 살릴 텐데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먹여 살리다니요. 아가씨도 이제 성인인데 시집 갈 돈을 스스로 벌어야죠. 어차피 돈 많은 남자 만나면 되거든요. 오빠가 나중에 자기 직장 동료 한 명 소개시켜준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 그냥 이렇게 띵가띵가 놀다가 오빠가 소개시켜준 남자랑 결혼해서 취집할 거예요. 아 그럼 제 남편도 똑같이 대기업 다닐 테니까 결혼식은 호텔에서 하는 게 좋겠죠? 우리 오빠 능력이면 호텔 결혼식쯤이야 시켜줄 수 있을 테니까 전 걱정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저희 남편이 잘해준다고 한들 결혼했으면 남의 집 가장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빌붙을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어려서 철이 없다고 하기도 애매한 게 첫째 신우의 나이가 벌써 20대 중후반이었거든요. 그 정도면 알 건 다 아는 나이 아닌가요? 저는 화가 났지만 남편이 신우의 편만 들게 뻔했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신우의가 제 가게에 자주 못 오게 막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시부모님과 시누의들이 남편이 잘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부모님 역시 뚝 하면 전화해서 병원비를 달라는 둥 여행 경비를 달라는 둥 돈 타령을 해댔고 대학교를 막 졸업한 막내 신우 역시 수시로 용돈을 달라며 졸라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불만도 없이 돈을 턱턱 내어주는 남편을 보며 제 가슴만 까맣게 타들어갔죠. 나중에 아이도 낳고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저렇게 가족들한테 퍼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 속에서도 남편과는 사이가 좋았던 덕에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2주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출산 당일 아기를 보겠다며 찾아온 시부모님과 시누의를 보고 저는 한 번 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니? 며느라 얘 좀 봐라 눈이 서글서글하고 코가 몽뚝한 게 딱 네 남편 같지 않니? 우리 아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임신한 네 와이프 보살피느라 힘들었지? 이제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태어났으니 다른데 신경 쓰지 말고 예전처럼 우리 가족한테만 신경 쓰거라. 아참 옆집 진순엔 아들이 엄마한테 안마의자 하나 선물해 줬다더라. 나도 손주 나온다고 신경을 썼더니만 아휴 온몸이 다 욱신거리지 뭐냐 언니 산후조리원 그거 엄청 비싸다면서요? 거기 꼭 가야 돼요? 어차피 자연분만의 회복도 금방 된다면서요? 그냥 집에서 미역국 먹고 쉬면 안 돼요? 이번에 저 휴대폰 바꿔야 하는데 오빠가 산후조리원 비용 때문에 돈이 별로 없다고 해서요. 이번에 나온 최신폰 꼭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애 낳느라 고생한 건 전데 왜 남편만 고생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고작 휴대폰 하나 사겠다고 방금 출산한 사람한테 산후조리원을 가지 말라니요? 정말 본인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 임신했을 때부터 영양제, 아기 내복에 온갖 선물을 해준 친정 식구들과는 달리 시댁 식구들은 출산 당일날조차 빈손으로 왔더군요. 하다못해 싸구려 아기 신발이라도 하나 사올 줄 알았는데 제 기대가 너무 컸나 봅니다. 그동안 제 남편에게 받은 게 그렇게 많으면서 왜 베풀 생각은 못할까요? 저는 피가 안 섞인 남이라서 그런 걸까요? 정말 서운했지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화낼 기운조차 없더군요. 저는 지끈거린 머리를 부여잡으며 속으로 화를 사겨야 했습니다. 그 후 아들을 낳고 첫 명절날 시댁에 갔습니다. 취업 준비를 몇 년째 하고 있는 첫째 시누이에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막내 시누이까지 두 백수가 소파에 들어 누워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누이들을 무시한 채 아들을 얻고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끝내고 다 같이 밥을 먹던 와중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더군요. 예, 우리 희수가 아직 직장을 못 잡았잖니 그러지 말고 너희 애견 호텔에 취업시켜주는 게 어떠니? 네? 어머님, 저희 이미 직원이 필요한 만큼 있어서 더 못 뽑아요. 그렇다고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직원을 자를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가족이 좋은 게 뭐니? 남한테 월급 줄 바에 그 돈이 가족한테 가면 좀 좋아? 아, 그리고 희수의 애가 너희 애견 호텔에 자주 놀러 갔었다며? 안 그래도 강아지를 좋아하는 애니까 일도 잘할 거다. 거기서 월급 제일 높은 직원 자르고 우리 희수를 거기 앉혀라. 시어머니 황당한 요구에 뭐라고 거절해야 할지 대답을 고민하던 중 첫째 시누이가 먼저 대답을 가로채더군요. 아, 싫어. 내가 그런 개냄새 나는 데서 어떻게 이래? 엄마, 엄마가 안 가봐서 그렇지? 거기서 일하면 청소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알아? 강아지들이랑 노는 건 재밌어도 똥 치우고 청소하는 거 싫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나 집 앞에 카페나 하나 차려줘. 오빠가 돈 잘 버니까 오빠 돈으로 하나 차려주면 되잖아.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이가 돈을 잘 벌어도 카페를 차려달라뇨. 이제 우리 도영이까지 키우려면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가씨, 카페는 뭐 아무나 하나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해본 적도 없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없으면서 카페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카페는 얼굴만 예쁘면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커피 맛이 다 거기서 거긴데 저처럼 예쁜 사람이 카운터에 서 있기만 해도 손님들이 다 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은 지금부터라도 따면 되죠. 첫째 시누이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던 그때 가만히 있던 막내 시누까지 나서더군요. 아 뭐야? 그럼 나도 내일 자격증 딸 테니까 네일샵 차려줘. 나도 남밑에서 일하는 거 싫단 말이야. 취업한다고 맨날 어학 공부하고 자서서 쓰는 것도 지겨워. 오빠, 그냥 나도 네일샵 차려주라. 어? 사람 등에 빨대를 꼽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카페며 네일샵이며 차려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절대 안 된다며 그 자리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남편은 차려주고 싶은 눈치긴 했지만 그동안 집안에 다 퍼주며 모은 돈이 별로 없다 보니 동생들에게 일단 자격증부터 따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우라통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후 저는 결혼 초반과는 다르게 시댁 식구들과 대면대면하게 지냈어요. 그 이기적인 모습에 질려서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역시나 몇 년 후 둘째 아들을 출산할 때도 시댁 식구들은 출산 선물 같은 건 코빼기도 안 보이더군요. 그런데 둘째가 세 살이 되었을 때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남편이 과장으로 승진한 거였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도 시댁에 퍼주는 돈이 많아 늘 생활에 쪼들렸는데 이젠 승진해서 월급도 오르게 되었으니 정말 잘됐다고 생각했죠.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음식을 잔뜩 준비해 남편의 직장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과장 아내분께서 음식 솜씨가 참 좋으십니다. 김과장이 회사에서 늘 웃고 다니길래 뭐가 그렇게 행복하길래 맨날 웃나 했더니 이런 좋은 아내분을 두셔서 그랬군요. 남편의 상사인 최 부장님을 비롯해서 남편의 직장 동료들은 다 성격이 좋더군요.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남편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는 남편이랑 프로젝트를 같이 맡아서 하고 있다는 여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어찌나 성격이 살가운지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고 싶을 정도였어요. 언니, 언니는 우리 과장님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정말 좋겠어요. 능력도 있어 생긴 것도 듬직해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저도 과장님 같은 남자랑 결혼했어야 하는데 우리 남편은 저한테 진짜 무심하다니까요. 언니, 도대체 이런 남자를 잡은 비결이 뭐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예전부터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아빠가 가족들한테 워낙 잘해서요. 원래 가족들한테 잘하는 사람이 밖에서도 잘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영은 씨 남편이 그렇게 못해줘요? 이렇게 예쁘고 성격도 좋은데 왜 그럴까? 제가 영은 씨 남편이었으면 아예 떠받들고 살았을 텐데. 안 그래요, 여보? 그럼 우리 김 주임이 싹싹하고 괜찮은 여자긴 하지. 김 주임 남편이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김 주임, 그렇게 뾰루통한 표정만 짓고 있지 말고 이거 좀 먹어봐. 우리 와이프가 닭볶음탕을 정말 잘하거든. 살짝 맵긴 해도 입맛에 잘 맞을 거야. 저는 부하직원에게까지 잘해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참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서 짜증났던 것도 눈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과장으로 승진한 기쁨도 잠시 남편이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집들일을 한 지 한 달 후쯤부터 야근이 있다며 자정이 다 돼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밤새 프로젝트를 한다며 집에 아예 안 오는 날도 생기더라고요. 심지어는 주말에도 일을 한다면서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손수 싼 도시락이나 커피 같은 걸 회사에 종종 보냈어요. 남편 것뿐만 아니라 같은 팀 동료들 것까지 전부 다요. 몇 번 그렇게 했더니 지난번 집들이에 왔던 최 부장님이 너무 고맙다며 나중에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하시더군요. 영은 씨라는 그 여직원도 저에게 따로 연락해서는 커피 잘 마시겠다고 과장님도 잘 챙겨주시는데 사모님까지 잘 챙겨주시니 힘내서 일할 수 있겠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내조로 인해 남편이 회사에서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그 후에도 남편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요. 전 남편이 바빠서 피곤하겠다는 생각만 했지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3자가 보기엔 그게 아니었나 보더군요. 어느 날 또 야근한다는 남편의 말에 혼자 아이들을 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통화를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민영아, 네 남편 한번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하루도 안 쉬고 출근을 할 수가 있어. 평일에도 밤새서 일한다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온다며 내 주변에도 대기업 다니는 애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 혹시 야근은 뻥이고 여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네 남편이 착한 사람이라지만 원래 착한 사람들이 더 아는 법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너무 남편 말만 믿지 말고 다음에 기회 되면 남편 휴대폰이라도 한번 열어봐. 혹시 알아? 그 안에 엄청난 게 숨겨져 있을지? 저는 그렇게 말하는 친구에게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평생 착실하게 일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여자가 있다뇨? 다른 남자들은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제 남편만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완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밤늦게 집에 와서는 부장님의 전화를 받더라고요. 자료를 보내줄 게 있다나 뭘 하나? 노트북으로 잠깐 뭘 하더니 피곤했는지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침대에 누워 고라떨어지더군요. 열려있는 노트북 화면을 보자 순간 그때 했던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설마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과장님, 집에 잘 들어갔죠? 지금처럼 매일 알콩달콩하게 붙어있고 싶은데 우린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각자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을까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사랑해요, 과장님. 그건 바로 남편과 여직원이 메신저로 나눈 달콤한 사랑의 말들이었어요. 심지어 그 여직원은 1년 전 집들이 때 저희 집에 놀러온 그 김영은이라는 여자였어요.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는 여자가 어떻게 남의 집 남편이랑 놀아날 수가 있는지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게다가 집들이 이후로 저랑도 문자를 몇 번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뒤에선 저를 속이고 제 남편과 만나다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더군요. 저는 허겁지겁 남편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러자 둘이서 찍은 다정한 사진이 수도 없이 나오더군요. 심지어 둘의 관계가 1년은 좋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들과 메신저 내용을 전부 다 제 휴대폰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자를 족치기 위해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대기업이라 외부인은 출입이 불가해 쫓겨날 각오도 하고 찾아간 거였는데 운 좋게 로비에서 최 부장님을 만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남편 사무실에 들어간 전 아무 일도 없는 척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곧장 그 여자의 자리로 다가갔어요. 저를 본 그 여자는 뭘 그리도 놀랐는지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영은 씨 오랜만이야.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할까? 아니면 저기 회의실에 들어가서 얘기할래? 그때 저를 본 남편이 다가와 당황한 얼굴로 묻더군요. 여보 갑자기 무슨 일이야? 회사일 다 찾아오고 그리고 김 주임은 왜? 얘기했잖아. 내가 영은 씨랑 따로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한마디만 더 하면 당신 인생은 여기서 끝이니까. 그 여자는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더니 이웃고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더군요. 그리고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그 여자에게 사진 한 뭉치를 던져버렸습니다. 둘의 뻔뻔스런 애정행각이 담긴 그 더러운 사진들을요. 사모님, 뭘 그렇게 놀래?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 들킬 각오도 안 한 거야? 둘이 대화한 내용, 둘이 찍은 저질스러운 사진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어. 이제 어떻게 할래? 이것들 이 회사에 다 뿌리고 네 남편한테도 보내주면 되는 거지?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제가 순간 혹했나 봐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봐주세요, 사모님. 봐달라고? 내가 왜? 날 속이고 1년간이나 뒤에서 그지껄 해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봐달라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죄송해요.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저희 남편은 워낙 무뚝뚝해서 과장님 같은 자상한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의 그 말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이거 회사에서 알면 회사 잘려요. 그리고 남편이 알면 저 진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흥, 싫다면? 내가 널 용서해 주기 싫다면 어쩔 건데? 그건 안 돼요. 사모님 화가 풀리실 만큼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랑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정신적 피해 보상? 그래, 얼마 줄 건데? 1년 동안이나 뻔뻔스럽게 그 짓거리를 한 대가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보자.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3,000? 아니면 4,000? 뭐라고? 너 지금 장난해? 넌 불륜이 장난이니? 나랑 남편 사이 애가 둘이야. 그놈이 야근에 주말 출근해 너랑 놀아나느라 거짓말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 동안 우리 애들은 아빠 없이 컸다고. 다른 애들처럼 아빠랑 놀지도 못하고 주말에 놀이공원도 한 번 못 가고 한부모 가정처럼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런데 뭐, 겨우 삼천? 너 이제 보니까 아주 뻔뻔하구나. 하긴, 그렇게 뻔뻔하니까 내 남편이랑 놀아나면서도 나한테 커피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지. 너 나한테 그렇게 문자 보내면서 내가 얼마나 우스웠니? 내 남편이 네 품에 안겨 있는 줄도 모르고 내 좋아하는 내 모습이 재미있었니? 아니에요, 사모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 6,000, 6,000만 원 드릴게요. 저한테 그 돈이 한 개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돈 받고 일은 없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사모님. 6,000만 원? 그럼 그 돈 나한테 보내고 내 남편하고도 당장 헤어지겠다 이거지? 네, 진짜 헤어질게요. 정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흥, 그러게 진작 이런 더러운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알았어. 그럼 오늘 안에 6,000만 원 보내. 그럼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그러자 그 여자는 무슨 하늘이라도 무너진 것처럼 주저앉아서 펑펑 울더군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회의실 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제 남편과 바람 폈다고 자백한 내용과 6,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은 녹음기에 다 녹음한 상태였죠. 저는 자리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애인 있잖아. 김영은. 지금 회의실 안에서 땅을 치며 울고 있던데 한번 가봐. 뭐? 애인? 뭘 그렇게 놀라는 척을 해? 그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얼른 가봐. 둘이 찍은 다정한 사진들도 내가 준비해왔으니까 하나씩 구경하라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새빨개지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그대로 두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여자가 약속한 대로 6,000만 원을 보내왔더군요. 회사하고 자기 집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는 문자와 함께요. 저는 그 돈을 받고 처음엔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바람피운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여태까지 보여준 좋은 모습들이 있었으니 이번 한 번만 눈 꼭 감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호의감 무색하게도 절 다시 한 번 배신하더군요. 제가 남편의 회사를 찾아간 그날조차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저 김한수 과장 와이프인데요. 밤늦게 연락드려 죄송하지만 저희 남편이 연락이 안 되어서요. 혹시 저희 남편이 오늘도 야근한다고 하던가요? 글쎄요. 아까 6시 되자마자 퇴근하겠다고 인사하고 나가던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어요? 어허, 밖에서 약속이 있으면 집에 미리 말을 했어야지. 김 과장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역시나 남편은 그 여자와 같이 있는 것 같더군요. 불륜을 들켰으면 집에 일찍 들어와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그 여자와 밤을 새우다니요. 전 도저히 그 둘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한 마음을 풀 수가 없어 그 여자의 SNS을 알아내 뒤적이고 있는데 남편이랑 아이들과 찍은 그 여자의 사진을 보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그 여자의 가족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고작 서너 살밖에 안 돼 보이는 그 아이들도 1년 동안 엄마 없이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니 제 아이들 생각이 나 짠하더라고요. 집에 안 들어오는 와이프 대신 아이들을 챙기고 있을 그 남편도 딱하고요. 그래서 전 이런 못된 인간들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둘의 사진을 차곡차곡 담아 그 여자의 남편에게 등기로 보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선물을 보낸 내역이 있어서 주소를 알아내는 게 참 쉽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어요. 두 가정을 파탄낸 불륜 커플에게 징계를 내려달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마자 그 여자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야, 너 돈 주면 입 닫는다며 왜 약속 안 지켜? 회사에 민원 넣은 건 뭐고 내 남편한테 그 사진들을 왜 보내는데 내가 회사랑 집에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잖아. 네가 부탁하면 내가 바로 들어줘야 하니? 상가녀 주제에 뻔뻔하긴. 뭐야? 그럼 6천만 원은 왜 받아간 건데 입 닫는 조건으로 받아간 거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 너 처음부터 돈 노리고 나한테 찾아온 거지? 참나, 이러니까 과장님이 너 같은 여자 지긋지긋하다고 나랑 만나지. 야, 빨리 내가 준 6천만 원 내놔. 그건 남편 몰래 대출받아서 준 돈이란 말이야. 흥, 너 진짜 기억력도 나쁜가 보구나. 내가 돈 받으면 입 닫는다고 언제 약속했어? 생각해 본다고 했지.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킨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너 그날도 내 남편이랑 밤새 같이 있었잖아. 이제 안 만난다며? 이제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게 누구였더라? 아니, 그건 대책회의 하느라 그런 거지. 대책회의? 무슨 대책회를 밤새서 해? 자식 놔두고 불륜이나 하는 더러운 것들은 핑계도 그런 식으로 되니? 아휴, 네 남편이랑 자식들이 불쌍하다. 넌 평생 반성에도 모자라. 조만간 회사에서도 짤리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 알았어? 그리고 얼마 후 제가 보낸 등기에 남겨져 있던 연락처를 보고 그 여자의 남편이 제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여자한테 우리 애들 맡길 뻔했으니 민영치 아니었다면 평생 모른 채 속고 살 뻔했어요. 그동안 애들 육안 내팽개치고 사치나 부리는 거 다 참아줬더니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겁니다. 회사에 민원 넣고 계시다고 하셨죠? 저도 오늘부터 같이 민원 넣을게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와 상가녀의 남편이 계속해서 회사에 민원을 넣자 며칠 후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 같더군요. 그러자 어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시누이들을 대동해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라,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너도 알다시피 한수가 우리 집안의 자랑거리 아니냐. 그런 한수가 회사에서 잘리면 이 시혜미가 망신스러워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니? 원래 남자들은 살면서 실수 한 번씩은 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착한 네가 넓은 아량으로 우리 아들 좀 용서해 주거라. 제발 부탁이다. 언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실수 한 번 할 수도 있지 어떻게 그걸 가지고 회사에 찾아가서 그 난리를 쳐요? 그러게 오빠가 딴 데 눈 안 돌리게 언니가 외모 관리 잘했어야죠. 오빠 회사에서 잘리면 나 카페도 못 차려줄 텐데 그럼 난 어떡하라고요? 제가 미쳤어요? 우리 애들 놔두고 1년 동안이나 바람핀 그 인간을 용서하게요? 어머님, 망신스러운 게 아니라 그동안 제 남편한테 받던 생활비 못 받게 될까 봐 이러시는 거잖아요. 때마다 여행 보내달라, 뭐 사달라 하면서 저희 집에서 뜯어간 돈이 대체 얼마예요? 그리고 아가씨, 아니 희수 너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그럼 네가 돈 벌어서 차리면 되겠네. 나이가 서른 중반이 다 됐는데 아직도 백수로 사는 거 창피하지도 않니? 네 또래 친구들은 벌써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모아놓은 돈도 많을 텐데 넌 방구석에선 배나 벅벅 긁으면서 TV나 보는 게 스스로도 한심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지? 우리 가게에 와서 빈둥거리 시간에 자격증 공부라도 하라고 그런데 뭐? 취업이 안 되면 오빠가 먹여살려줄 테니까 상관없다고? 그리고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 된다고? 돈 많은 남자가 퍽이나 너 같은 백수를 데리고 살겠다 아, 그래도 한 가진 네 소원대로 되겠네 이제 난 저 인간이랑 이혼할 거니까 네 오빠한테 먹여살려달라고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여태까지 한 것처럼 네 오빠 등꼬리나 쪽쪽 빨아먹으면서 살라고 거머리만도 못한 인간아 뭐, 거머리? 예, 너 지금 우리 희소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니? 그리고 뭐, 이혼? 네가 감히 이혼 얘기를 꺼내? 있어 보려니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구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선 제 머리채를 잡아뜼더군요 그것도 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전 뭐 머리채 못 잡아서 안 잡는 것만 하지 말고 가정교육을 똑바로 시키셨어야죠 왜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더 알게 해드려요? 그럼 따라오세요 제가 그 인간이랑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남편과 그 여자의 적나라한 사진들이 담긴 박스를 눈앞에 부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기겁해서는 손을 바들바들 떨더군요 그리고 할 말을 잊었는지 금붕어처럼 입만 뻐근거리다가 도망치듯 시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시원하게 갈라섰어요 불륜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니 시시비비를 가릴 것도 없더군요 재산 분할로 남편과 살고 있던 아파트도 받고 다시는 제 눈앞에 띄지 않기로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 후 남편과 상가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와 상가녀 남편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 한동안 퇴사 압박에 시달렸다고 하네요 회사 측에선 직접적으로 자를 순 없으니 책상도 빼고 일도 주지 않으며 눈치를 계속 줬나 보던데 직장 동료들까지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하니 그 뻔뻔한 인간들도 더 이상은 다니기 힘들었나 봐요 둘이 한날 한시에 사표를 내고선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그 여자 역시 남편한테 이혼을 당했는데 둘 다 돌싱이 되었으니 이젠 당당하게 만나면 될 걸 아예 헤어져서 이제 만나지도 않는다네요 그렇게 세기의 사랑인 양 달콤한 말을 주고받던 사이도 알고 보니 별거 아니었나 봐요 그 여자는 회사에서 짤리고 대출을 갚기가 힘들었는지 지금도 종종 6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연락이 오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 하죠 꺼져! 이건 너희들이 나한테 끼친 피해에 대한 위자료야 억울하면 너도 나한테 소송 걸던가 그런데 어쩌지? 네가 나한테 6천만 원 주겠다고 말한 그 녹음 파일이 아직도 나한테 그대로 있는데 아마 그 여자는 절대로 저한테서 그 6천만 원을 받아내지 못할 겁니다 정 억울하면 그렇게 사랑하던 제 전남편한테 달라고 하겠죠 어쨌든 둘이 같이 벌인 일에 대한 대가였으니까요 전남편과 이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네요 저는 그때 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아이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애견 호텔에 투자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 남편 없이 저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 이제 가족이란 명분으로 돈 뜯어가는 사람도 없으니 돈도 더 잘 모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결혼할 때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가족들한테 잘하는 줄만 알았던 제 전남편이 그 집안의 기둥이었다는 걸 그것도 썩은 기둥이었다는 걸 진작에 알았으면 결혼을 아예 안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결혼을 하기 전에 몰랐던 본 모습이 결혼 후에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사람을 오래 보고 그 가족들도 만나본 후에 천천히 결혼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나중에 뒤통수 맞는 일 없게 말이죠